내가 왜 이렇게 이런 소리였는지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말해 이끄고 가 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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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마저 흔들 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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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겨넣을 사랑이없다 더 형식적이지 않던 너지만 이유 없이 한번 갈까 봐 너를 흐르만한 내 몸을 알은 흐무적인 너와 나의 관계 역자가 인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